2대 교구 대곡 2, 3, 4, 9역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등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등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른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러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민 금요일날 우리가 메시지 받기 전에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합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 나와서 율동도 하고요 정말 그 속에 깊이 우리 성도들이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종종 일어나요 율동할 때도 시간 제한 없이 아이들이 그냥 율동하고 찬양할 때도 은혜 되는 대로 우리가 손도 들고 우리 너무 대구는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하는데 찬송할 때도 은혜 되면은 진짜 박수도 치고요 정말 손 또 들고 앞에 있는 분들만 손 들은 게 아니라 앉아 계시는 분들도 찬양할 때 손 또 좀 들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찬양을 통해서도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믿음의 역사들을 담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릴 때도 중요하지만은 찬양할 때의 허감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 찬양할 때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엄청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양도 마음껏 하고 금요이 정말로 기도의 만큼은 우리가 말씀 받고 또 기도도 정말로 함께 한 마음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오순절 마가달 합병에 그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말씀 제목이 깁니다마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지난주에는 가거를 살리는 힘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한 답이란 말은 오늘을 살리는 답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의 은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먼저 여러분 서론에서 좀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약의 길을 가는 동안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절기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 가지 절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냐? 과거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게 6월절이고요 두 번째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현재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가다락방이 아니고 수장절입니다 뭘까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삭지사님 그 다음은 뭘까요? 과거 현재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수장절은 뭘까요? 이삭지사님 어디 갔어요? 괜찮습니다 미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6월절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신약시대에서 그리스도입니다 4등의 1장 1절이죠 5순절은 오직 성령입니다 4등의 1장 8절입니다 수장절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땅에서 누리다 미래에 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미래에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등의 1장 3절이죠 명이 1, 3, 8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분들이 어떤 면에서 가거의 상처 속에 살아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거의 상처 속에 살아가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늘 가거의 매입니다 가거에 빠져나와야 오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고 미래를 살리게 되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거 상처 속에 그게 붙잡혀 있어요 평안할 때 모르는데 어떤 면에서 이 가거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잊어져 있을 뿐이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나가면 무의식과 잠재의 의식 속에 있다가 또 나오게 돼요 우리의 가족들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심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까지 이어져요 내용들 조금 나중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모든 가거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가거가 여러분에게 상관없어야 되고 더 나간다면 그 가거가 진짜 발판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처들 갖고 있다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뭔가 모르는 뭔가 그냥 있을 때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또다시 이 가거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결국 영적 문제는 이어진다는 것 어떤 면에서 이게 교회도 빨리 가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개개인도 빨리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빨리 가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축구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거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오늘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가거가 그냥 있으면 다행인데 아닙니다 나의 오늘의 영향을 입혀요 이 가거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나의 오늘의 영향을 입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갈등과 실패를 만들어내고요 우리에게 갈등과 이것이 오늘의 실패를 만들어내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 문제입니다 사실은 나의 오늘의 영향을 주고 이게 갈등과 실패예요 현재 나에게 있어서 갈등과 실패를 만드는 앱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반복되어지니까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해결 안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니까 불안과 염려와 온갖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내게 덮쳐서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욕기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욕이 고백했던 내용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기를 몸부림치는데 언제 자기 자식들이 범죄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늘 염려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욕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 내가 두려워한 것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 내가 두려워했는데 그게 내게 임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 평안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완전히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의 비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담아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문제는 사단에게 썩는다라는 사실 이걸 못 누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하면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들을 날마다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행들이 강약을 가는 동안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절기라니까요 승리하는 절기에 이걸 주었는데 또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가 신약에 와서 결국 4경 1장 1절 3절 8절에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붙잡으면 되는데 이걸 못 누리고 놓치니까 문제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뭐냐 현장 정보은커녕 사단에게 쏟게 돼요 주일 오후에 우리 평신도 성장학교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조금 말씀을 들리려고 합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 따라가도록 인도받는 것이 훈련 속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개인의 은약이 붙잡혀지고 개인의 은약이 붙잡혀지는 만큼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면서 저절로 나타나는 응답이 현장 정복의 역사는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 안 해도 현장 정복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현장 정복을 못 하느냐 쏟는 겁니다 억울한 일 아닙니까 쏟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먼저 좀 살펴볼 것은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성령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어떤 면에서 오순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메시지를 좀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좀 여러분 개개인들이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순절의 핵심이 뭐냐 먼저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성령의 축복인데 이 사실들이 누려지지 않으면 분명히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놓고도 늘 갈등 속에 있어요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오순절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삶 속에 늘 뭐하느냐 내면에 숨겨진 갈등들 가정 안에서의 갈등들 경제 문제 때문에 겪는 갈등들 또 직장 안에서의 갈등들 심지어 교회에서도 갈등들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이 축복의 역사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늘 신앙생활의 삶이 뭐냐 갈등 속에 늘 살아가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결국은 내 안에 숨은 상 이 갈등들은 왜 왔느냐 숨은 내 안에 숨은 상처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실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내 안에 숨은 상처들과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갈등들이 늘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파고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악한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 이 오순절의 핵심인 영적인 성령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낙심하게 되고 자질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서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 포기하게 되고 이 포기는 나중에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자살하는 건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속이는 문제를 파고드는 사단의 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악한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문제를 파고들어서 낙심케 하고 자질케 하고 분노케 하고 절망시키고 포기케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사단의 계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교마하게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여기에 성령축만함을 받지 못하면 악한 사단의 계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중량에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로 성령축만함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축만함 속에 어떠면 오순절의 축복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축만함 속에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는 세 가지의 말씀을 정리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축복은 보혜사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17절에 우리 속에 거하시고 18절에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프 돕는 자라는 말이고요 보혜사 카운세러 상담자라는 말도 되고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연하는 대변자 변호사에게 가라는 게 바로 보혜사랍니다 보혜사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연한다는 우리 대신 대연한다는 그게 보혜사고요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 내게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영측 증거입니다 역사함으로 말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영측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영측 증거가 뭐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마지막 하고자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마지막 마지막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는 이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 하시는 게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서 마지막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 정말로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이번 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이번 주에도 전도자를 통한 세계의 성교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를 통한 세계의 성교 또 오는 주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 이 비밀들 말씀을 좀 붙잡으면서 결론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 어떻게 성령 인도받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로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혜에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문 14장 16절에서 결국은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대변하고 상담자라고 했어요 상담자 그는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먼저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무슨 중요한 일을 하시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 그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문 14장 26절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먼저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림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신할 수 없는 이란 말씀이었거든요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하시는데 여문 14장 26절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나온 성령 9절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내 이름을 임하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가진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축복을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다라는 것은 악한 사단도 압니다 사단도 알아요 예수를 사단도 알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세요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창세 3장 1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제 가운데 빠졌는데 눈에 보이자 악한 사단의 손을 붙잡혔는데 이 세 가지 일들을 완전히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자 이 일을 행하신 이 일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걸 내 안에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고 깨닫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게 적용시켜 나가시는 것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그래서 3위 1차 하나님 할 때 성 3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아닌 곳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에 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그리스도 깨닫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그리도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일들을 내게 적용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 했어요 여러분 안에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는 평안함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에 고백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뭔가 모르지만은 평안하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처음 24심에 가나사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성령의 이사로 말미암아 우리 각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정말로 이 성령의 이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참된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가 간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키시겠다라는 거 성령에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성령의 이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조급함이 있으면 기다리세요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리고 인도받아도 늦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계획하면 우리도 뭔가 모르게 뭔가 불안함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누려져요 그때 인도받아도 돼요 왜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증거가 있다면 세상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폭풍후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아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환경 속에 주어진 응답이 있다면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어떤 면에서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사실 이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따라 살아가기 바쁘고 세상에 달려가야 되니까 우리 같이 달려가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데 진짜 평안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를 바라보면서 아 참 저 사람이 문자 사건이 저렇게 많아지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게 보여집니다 그게 전도예요 사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서도 도저히 세상을 볼 때에는 걱정하고 밤새 잠 붙자고 힘들어하고 이런 수단과 저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평안하거든요 이게 힘이에요 사실 성도들 가진 힘이에요 불신자들 볼 때 아 뭔가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게 뭡니까 평안함 문제와 사건 여전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평안함이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늘 메시지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을 듣잖아요 가장 안 좋은 환경이 있어요 가장 안 좋은 환경이 있어요 가장 안 좋은 환경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던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우로 인도하시는 도다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서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서 그걸 지어낼 수 있습니까 지어낼 수 없는 그 사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사실을 누렸기 때문에 쫓겨가면서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실만한 물가우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평안함을 잃었던 다윗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오는 현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로 주시는 축복 참된 평안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함이 내 마음과 생각이 있게 될 때 그게 우리의 모든 삶에도 나타나요 모든 삶에도 진짜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평안함 그 어디도 평안함이 없어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안함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 그 속에 일어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인 증거가 뭐냐 마태문 11장 28절입니다 아니 아니요 마태문 12장 28절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허가비 역사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현장에 일어난 영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어요 그러면은 일어난 두 번째 허가비 귀신의 역사에 쫓겨가고 무너지고 두 번째 일어난 영적인 증거가 사정 1장 3절에 바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증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 내게 걸음걸음마다 허가비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에 이게 영적인 증거 중에 있는데 2, 3, 7까지 이어지는 빛으로 나타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스라엘을 말로만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내 안에 평안이 없다 허가비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그 아시다면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모르는 평안이 없다 악한 허가비 역사 속에 영향받고 있음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나가는 걸음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증거가 허가비 역사에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내게 평안이 없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사정 1장 8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다른 능력 다른 축복으로 세상 살릴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것 가짜 능력이 아니라 가짜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능력 다른 응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 이게 성령을 주신 마지막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4등의 2장이 체험되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4등의 2장 어떤 체험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에 임하니까 나의 내면이 치유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내면들이 바람 불 같은 다 소멸해 버리잖아요 제자들 보십시오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떨고 여자 계집종 앞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했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2장부터 3장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핍박당하는 자리에 서있음을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일을 감사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고 무서움도 없어지고 거기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면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바람하던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니까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복음 증거해 죽어가면서도 복음 지나는 그게 스대반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 지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야 될 스대반이 복음 지나는 한번 예수 이름 말하고 죽게 되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면의 치유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날 있었던 모든 상처들 두려움들 염려들 완전히 성령이 말하려면 아마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가질 수 없는 참된 담대함이 두려움들이 치유되어 지니까 그 속에서 오는 담대함이 그래서 어떤 현장에 든지 간에 복음 증가하게 되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일어나는 결국 세상 살릴 증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을 사질해 보면 복음 전하는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복음 증가는 전하는 입이 열렸습니다 사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마면 진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입이 오늘 사절에 보면 입이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성령이 많으니까 사정전 2장 9절에서 11절이죠 15개 나라 여기 15개 나라 문들이 열려지고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세상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증거를 사정전 2장에 주었으니 성령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사정전 2장 41절에 이들이 흩어져서 결국은 얼마 정도로 삼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일어난 응답의 역사들이에요 이게 나를 통해서 마지막 하고자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정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당연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냐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입니다 다른 능력 주시고 다른 힘을 주어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무리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세계복음의 영입니다 전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마하면 너희가 건령을 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땅끝까지 이르는 영 성령의 역사 이마하면 땅끝까지 이른다 그러면 성령은 세계복음의 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책의 성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성령 가진 자입니다 늘 잊지 마세요 이 사실을 모르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코르노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다 우리는 성령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아예 우리에게 도장 찍었어요 인치셨다 했어요 성령으로 말로만 너는 내 것이다 인치셨다 말씀했어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예배하는 순간에 기도할 때도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메신저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가 메시지를 전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화하게 될 때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메시지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자문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많았고 그 계획을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요하께서 그 뜻들을 세워나가신다라고 결국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에 대한 평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받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의종들이 말씀을 잘하든 못하든 말씀을 전파할 때에 모든 것 다 이렇게 얼려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내놨어요 성경에 우리는 뭐냐 말씀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는 것이고 그는 왜 이런 축복의사들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다 정인입니다 누구나 다 정인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찬양가사 중에 사람을 품게 하소서 정말 나의 마음에 사람을 품게 하소서 그래서 살리는 사람으로 모든 걸 살리는 사람으로 했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품게 돼요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보면 오히려 안타깝고 기도가 나가고 더 마음이 아파져요 더 마음이 아파져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 왜 저를까 오히려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힘들어진 그래서 오히려 더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 정체성 여러분 성령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세상 사내는 증인으로 축복하시겠다라는 이게 오순절의 마가다 하빵의 성령이 임한 오순절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한 답 성령 충만함 속에 갑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속에 갑니다 성령 충만함 오늘 이 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큰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한글자막 by